안녕하세요. 저희는 하영새로입니다. 오늘 밤 9시 30분 하룽이 궁금하시다면 아이돌학교 공식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만나요. 안녕. 난 영씨 너의 영원한 자꾼. 와퍼 잠깐만. 너 지금 피부 지워진 것 같은데. 하루 매일 매일. 아까 전에 바람 뛰더라. 나 다 봤어. 한 사람 만에 사랑할 수 없었어. 아까워졌잖아. 사랑해. 전화하는 거야. 거의 말고는 안 돼. 나은. 전화하는 거야. 전화하는 거야. 전화하는 거야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두 개랑. 자. 형아. 우리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